해바라기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앞에 고등상 보이죠 삼방산 굉장히 잘 보이네요 삼방산 굉장히 가까이 보입니다 삼방산 고등상이죠 오늘 요토 타 사람들 많이 타네요 둔둑기성도 아주 잘 보이고 요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? 이게 어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파산 마파산 꼭대기 마파산 상죽도 하죽도 보이고 산방산은 아주 잘 보이네요. 산방산 마파산 하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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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죠? 다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이야 여기선 하나 가네요 어디서 오지? 역지도인가? 자 다 보이죠? 옥요봉 저 멀리 옥요봉도 보이고 옥요봉 보이고 시래산보이고 등등기산 산방산 쌍죽도 하죽도 한산대책 기념비도 나뭇갈려서 잘 안보이네요 다 올라왔습니다 거의 저 멀리 스탠포드 호텔이랑 국제막당 보이죠? 국제막당이랑 스탠포드 호텔 마파산 마파산 다 올라왔습니다 이야 구름 봐라 구름 봐라 구름 이야 이야 저 멀리 국도 국도 보이죠? 이야 이야 전리 가는결도 있죠 남산 오곡도 오곡도 국도 비진도 용초도 한산도 한산도 무너포 무너포죠 백길을 무너포 한산대책 기념비 여기 저 뒤에 노자산 보이죠 노자산 이야 노자산도 가까이 보이고 산달도도 저거 산달도 같아요 이야 오늘 토요일이라고 요트도 많이 뜨네요 요트들 이야 여기도 여기도 연토도 있고 동그룹 이야 비어죽입니다 고동산도 보이고 산망산도 보이고 자 멀리 견내량도 보이죠 옥요봉도 보이죠 옥요봉 옥요봉 호니 방와도 정말리 거제 대게 보입니까 뭐 으 으 으 으